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 한 번만 섰다 들어갈게요. 가까이 붙어가지고. 멤버들끼리 가까이 붙어 주세요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마스크 톡 코치만 내릴 수는 안 될까요? 톡 이 정도? 톡 정도로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마스크? 네 조금만. 네 감사합니다. 파트너 좀 해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무대 잘 오세요. 수담 씨. 비타 씨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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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